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아코디온의 부산 박샘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숨어오는 바람소리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볼 수도 없고요 양손 베이스, 전에 말씀드렸듯이 왈츠와 트로트의 양손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슬로우 고고의 리듬은 들어가기가 참 불편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탁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은 왈츠와 트로트 충분히 연습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슬로우 고고 왼손에 발성을 어떻게 내고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그리고 나비아와 고향의 봄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하고 오셔서 그렇게 슬로우 고고에 입문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라시. 라시는 그냥 가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빨리 가면 됩니다 없습니다. 라시. 라시. 레 도 도 시 도. 레 도 도 시 도 미 소리도 그죠. 레 도. 레 도는 뭐죠? 궁 궁. 레 도. 레 도. 눌리면서 레. 눌려진 상태에서 도. 레 도 도 시. 여기서 유의할 점입니다. 반마디 안에서도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레 도. 반박자 밑에 한박자죠. 베이스 한박자죠. 눌리면서 레. 눌려진 상태에서 도. 그 다음에 도 시. 같은 의미잖아요. 레 도 도 시. 도도 같은 의미잖아요. 같은 의미일 때는 어떻게 해라? 멜로디든 베이스든 관계없습니다. 멜로디든 베이스든 관계없습니다. 앞에 음을 반 정도만 내어라. 더 낼 수 있으면 내셔도 괜찮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더 낼 수 있으면 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 불편하신 분들은 반 정도만 내셔도 괜찮습니다. 레 도. 도 시. 레 도. 그 다음에 도 시 할 때 있잖아요. 도 시. 도 시 할 때 도가 짝입니다. 레 도 도. 작은 소리가 짧게 탁 치고 나오죠. 그런데 멜로디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다. 도 시. 베이스가 짧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기 역할입니다. 하지만 멜로디까지 베이스를 따라가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반마디 안에서도 배울 게 많습니다. 레 도 도 시. 그 다음에 도. 도는 궁궁이죠. 그죠? 궁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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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시 해야 될까요? 궁궁. 앞에 같은 의미니까 금방 설명드렸습니다. 앞에 음을 반만 쳐라. 하지만 길이는 똑같습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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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 솔. 여기서 마찬가지죠. 미가 뭡니까? 짝이죠. 그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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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마디 안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슬로우 고고를 강의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트로트는 또 트로트대로 똑같고요. 이 한마디만 잘 하셔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한 번만 더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레 도. 레 도. 궁이죠. 그죠? 레 도. 베이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레 도. 그 다음에 도시. 도. 낮지만 살아있습니다. 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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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 다음에 도. 도. 베이스 짧게 길게. 도. 도. 미. 솔. 짧게 길게. 레 도. 여기를 한번 지켜볼까요? 보기에는 편해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짝과 궁. 궁과 짝의 길이를 정확하게 발성을 정확하게 내두시면서 멜로디까지 엎을려고 하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레 도. 도. 시. 도. 미. 솔. 많이 연습하십시오. 그래 연습을 열심히 하고 나면은 또 좀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파. 시. 레. 디. 반. 지. 반. 파. 파. 짝. 한 박자. 반. 파. 짝. 시. 파. 짝. 시. 시. 코드. 레. 파. 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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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다시 파. 짝. 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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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겠습니다. 앞쪽의 비하면 정말 쉬운 겁니다. 자 국민 미래를 해도 도시락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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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소리낼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국민 또 같은 음이죠. 그죠? 국민 미래 짧고 길고 국민 미 베이스가 짝 소리 짧아졌죠? 그런데 미는 살아있습니다. 레드 쿵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레드. 레드는 뭐죠? 레드 쿵쿵이죠? 짝 치고 쿵 치고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도는 살아있습니다 레 도 이 한 팔분은 두 개 가지고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레 도 그 다음에 도시 도시 도시는 또 짝꿍 또 틀리죠? 다시 해볼게요 으 으 으 으 저 위에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거든요. 구 미 구 미 미 미 레 네 레 도 도 시 오른쪽은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야 되고 왼쪽은 궁과 짝이 길고 짧아야 되고 맞추려고 그러니까 오른쪽이 자꾸 왼쪽 따라가려고 그러고 힘듭니다. 한번 해볼게요. 국민 미래 국민 미래 하나 한음 치고 연결되면 국민 미래까지 가면 좋겠죠. 그죠? 국민 미래 그 다음에 레드 레 도 레 도 도 시 레 도 레 도 레 도 도 시 라 자 라는 한박자 반 라 라 짜 여기까지도 그죠? 라 라 그 다음에 궁이잖아요. 반박자 궁인데 짝같이 치셔야 됩니다. 살짝 치고 나와야 됩니다. 라 라 라 이 너무 길어지면 궁갓 길어지면 시도를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살짝 치고 시도 살려주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궁갓이 길게 칠 필요 없습니다. 구 짝 궁 짠 다시 같이 쳐야 됩니다. 짠 짠 짠. 라 짝 시 도 레 레는 뭐죠? 전주가 끝났습니다 하고 차분하게 레 레 그죠? 오늘 배울게 많습니다. 라 시 레드 도시로. 근데 오늘 이거 한건 또 밑에 내려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전주만 잘 하시면은 숨어는 바람소리 그 다음에 가는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좀 어려워도 잘 잡아놓으면은 기초만 잘 잡아놓으면은 금물 올라가는 거는 금방금방 올라가잖아요. 진짜 눈 하나 깜빡하면은 1층 2층 3층 올라가잖아요. 뭐가 어렵다고요? 기초 잡는 게 어렵습니다. 기초 잡는 거. 기초가 잘 안되시면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셔서 기초 잡고 오십시오. 숨어는 바람소리 하나만 슬로우 고고 잘하시면은 뒤에 나오는 슬로우 고고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게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담는 거 공부해 놓으시면은 좋고요. 좋고요. 또 하나 다른 사람 연주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 이쁘게 연주가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금처럼 연주하면은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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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숨어는 바람소리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식 갈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천천히 또 천천히. 한 마디가 아닙니다. 반마디 그리고 베이스음 한음 한 박자를 기준으로 아래위를 잘 맞추십시오. 그리고 연결하십시오. 연결하십시오.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하는 아코디온의 부산 박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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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